야 너구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애교부리면 애교부리면 내가 죽고 싶잖아 오우 깜짝이야 아따멜 센 안토니오 도착해 부르 따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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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안토니오는 딱히 특별한게 없구만 아직까지 그래도 뭐 예쁜 곳이 있다고 하니까 밤에 보기에 한번 가보자고 예쁜 곳이 정말 밤에 보기에 예쁜지 레츠고! 몇몇 후에 산 안토니오 뭔가 특별할 거 없는 하늘인데 산 안토니오의 하늘은 뭔가 조금 로맨틱한 경향이 있구만 뭔가 오늘 밤은 외롭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네 지금 이 밤에 울리는 게 새소리 많나? 오자마자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니야? 여기가 산 안토니오 리버워크라는 곳인 것 같은데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대 뭔가 또 해리포터 동굴 같은 느낌이잖아? 오우 올리네 할로우 할로우 헤헤 와... 미쳤다 이런 곳에 오면 여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혼자 오기에는 너무 외로운 곳이네 아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오늘 상당히 외로울 것 같은데 깜짝 놀랬잖아 거기서 쉬고 있었어 야 미국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에 지금 딱 온 것 같다 이렇게 멋있어 나 솔직히 기대 하나도 안했는데 여기 밤에 오길 너무 잘했네 기대 하나도 안한 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보면 내가 또 이렇게 설레지 와 나 지금 내 심장이 완전히 두근두근 거리고 있어 와... 이것은 뭐 그냥 끝장나는데 베니스를 뛰어넘었네 야 전화 타고 싶다 와우 얼마지? 그냥 감탄사밖에 안 나오는데 심지어 더 재밌는 거는 한국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 아니 한국 사람을 떠나서 아시아인은 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야 너무 좋다고 할 수 있지 난 이런데로 늘 꿈꿔왔어 한국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을 늘 꿈꿔왔단 말이야 바로 여기구만 이게 로맨틱 아니겠나 리퍼블릭 테크스 와우 오 수영 다 했나 볼일 다 봤으면 나온 거예요 엄청 많이 지나가네 텍사스는 달라스 뭐 어스틴 다 집어치우고 여길 왔었어야 되네 샌안토니오 그냥 미쳤는데 아이고 또 텍사스 아니랄까봐 말이 또 이렇게 딱 마차를 끌고 가고 있네 차길에서 이야 세상 로맨틱하다 확실히 철이 들었나보네 이런 거 보니까 가족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보니까 근데 이거는 퍼레이드가 배들이 일렬 횡대구 아니구나 그래서 배가 또 지나가니까 양보해 주는 거야 아하 또 요런 게 있구만 질서가 있구만 아하 여기 매표소가 있네 아 보이면은 꼭 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13불 50전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비가 격기면 한번 타볼 만한 것 같아 오케이 한번 타보자 텍스까지 포함해서 14불 61전 그래 뭐 여기 와서 언제 이런 거 타보겠노 한번 타보자 가족이랑 방금 전화했는데 아버지랑 전화하다가 오랜만에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라고 참 눈물이 날 것 같네 그래도 아빠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내가 아직까지는 혀 놈은 아닌갑다 이제 내가 탈 보트 왔으니까 기분 좋게 타고 기분 좋게 내 머릿속에 남겨서 가족들이랑 다음에 같이 오자 그럼 되는 거 아이가? 아따 이제 들어간다 들어간다 워스 오버 땡큐 어디 앉아야 되나? 보트 탑스 보트 탑스 신발 비 net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뭐 이거 타려면 겨울에 타려면 옷을 좀 단디 챙겨야겠다. 2-30분 동안 보트 위에서 벌벌 떨기 싫으면. 이런 로맨틱한 현장은 뭐지? 근데 되게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? 많고 많은 관계 중에 오리지널 멕시칸 레 소랑앤 바르. 혼자서 앉게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원래 돈을 좀 아낄게 했지만 여기는 나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에 돈을 좀 써보려고 한다. 한번 써보자 돈. 맥주 일단 시작. 알람 못 피워. 근데 왜 얘들 내 신분증 검사 안 하지? 내가 만으로 21살 이상으로 보이나 보네? 젠장알. 백인들한테도 나는 벌써 만으로 21살 이상으로 보이는 건가? 기분이 상당히 안 좋구만.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. 그래서 일단 뭘 먹을지 모를 때는 미국에서는 예일프를 써줘야지. 예일프로 한번 가보자. 예일프에서 제일 리뷰 많은 걸로 시켰는데 뭐 맛있겠지. 맛 없어지면 맥주 안주를 먹는 거지. 어쩌겠노. 근데 맛있을 것 같아. 내가 또 멕시칸 푸드 육수를 좋아하거든. 와... 그대의 눈빛에 치얼스 하고 싶은데 그대가 없다. 안타까운 현실이지. 아무리 안타까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독자들한테 치얼스. 샌안토니오는 진짜 여행하기 베리 굿인 장소야. 꼭 와야 돼. 무조건 와야 돼. 텍사스 살면 무조건 와야 돼. 텍사스 사는데 여기 안 왔다? 그건 병신. 오케이? 텍사스 안 사는데 여기 안 왔다? 그럼 와. 그냥. 그냥 하람대로 해. 내가 돈을 안 쓰는데 돈을 쓴다? 그 뜻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. 라는 뜻이다. 오케이? 오케이. 알라모에서 나오는 맥주 같은데 상당히 맛이 괜찮네. 이 타코랑 소스는 그냥 공짜로 주네. 아주 베리 굿이야 그냥. 이야 이게 뭐 비프 타코 샐러드라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맛있어 보이는 경향이 있지. 그래서 맛있게 먹을 생각이야. 먹어보자. 이 오리새 새끼들이 왜 여기 밑에서 기다리나 했더만 이 떨어뜨린 거 뭐 먹으려고 이거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? 그런 거야? 줘도 되나? 오리야. 자 여기 먹어볼래? 야 너희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애교부리면은 애교부리면은 내가 죽고 싶잖아. 오 깜짝이야. 너희들이 살이 찐 이유가 있었구만. 알지? 멕시칸 음식도 그렇고 한국 음식도 그렇고 뭐다? 석가무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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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세. 그렇게 있으면 너무 귀엽잖아 야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강도 보고 남들 커플도 보고 아주 기분이 차악이다 이게 술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맛이야 과카몰리 토마토 소고기 살사 소스 상추 타코 이것은 그냥 뭐 프로펙트 한 조합이지 맥주 한조로도 최고지 잘 먹고 있는데 영수증을 주네 이놈 자식이 20불 55전 나쁘지 않나 역시 멕시칸 음식 싸 사실 미국에서는 뭘 먹고 있는데 이렇게 영수증을 주는 것은 엄청 무례한 행동이야 혹시라도 니가 어디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영수증을 준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은 아주 싸갈 수 박할 수 없는 웨이터 니까 팁 안줘도 돼 이놈 세이끼 이거 그래도 나는 끝까지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팁 줬다 25불 음식값 오케이 오늘 배도 추웠겠다 샌안토니에서 여기까지 끝 바이 오늘은 따로 잘 데는 없고 여기 공용 주차장인데 차 대놨으니까 여기서 그냥 차에서 자야겠다 경비들이 안 잡겠지 모르겠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굿나잇 Chaöô 제거에ensive 세이브